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어, 저기요. 누구 찾아오셨어요? 아, 아, 예, 저기. 그..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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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이고. 익명의 기부자입니다. 오옥입니다.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써주세요. 저기요. 저기요.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했으니까 이제 나쁜 꿈은 안 꾸겠지. 아이고, 도저히 치우게는 안 갈 거야. 너는 사먹어. 이건 진짜 울엄마 개토냐. 이건 뒀다가 이사 갈 테 써야지. 내가 왜 눈이 뒤집어가지고 도둑질은 해가지고 이 고생을 했어, 그래. 아이고. 이제는 괜찮을 거야. 이제는 괜찮을 거다. 아이고, 이게 좀. 야, 엄마. 이 녀석. 아이고, 큰일 났어, 큰일 났어. 왜, 왜, 엄마 왜 그래? 건이한테 무슨 일 생겼어? 아이고, 그런 게 아니고. 아니, 장관님.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? 아니, 나이. 요 앞에 지금 올라니까. 그 부동산 사장이 하는 말을 들었는디. 우리 가게 주인이 바뀌었단다. 예? 어머, 그럼. 여보, 그럼 우리 여기 가게 월세 올려달라는 거 아니야? 어머, 어떡해. 아휴. 네, 오셨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저기. 마사장님 혹시 들으셨어요? 저기, 여기 가게 주인이 바뀐다고 하는데. 그게 저예요. 네? 네? 우리 형이랑 공동으로 샀구먼요. 예? 그래서 인사드리러 왔어요. 주인 바뀐 건 말해야 하니까요. 아휴, 축하드립니다. 아니, 저희 가게 주인이 형님들이라니 정말 다행이네요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저, 주희 앞으로도 월세 같은 거 안 올리니까 걱정 마시고요. 감사합니다. 아니, 여기 앞에만 잘 쓸어주면 돼요. 아휴, 걱정하지 마십시오. 아휴, 걱정하지 마십시오.